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보이면서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이나 상가를 내놓겠다는 매물을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물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뚝꿍겨서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의 다름 아닙니다. 쌓여 있는 물건은 많은데 안 팔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태죠. 6개월 정도에 한두 건이라고 볼게요. 겨울철 비수기인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인데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겨울 한파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의 매매 회전률은 2.96%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회전률 3.04%보다 낮고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물건이 쌓여가고 금매물 또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올해 평당 분양가는 2,131만 원. 지난해 1,640만 원보다 29.9%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18.4% 오른 데 비하면 11%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재값은 물론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예견된 수준을 읽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낮춰지고 그다음에 공사 원자재값을 좀 낮춰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게끔. 더욱이 광주에서는 이번 달에만 4,800여 세대가 또 청약에 들어갑니다.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미분양과 매물만 쌓여가는 거래 절벽이란 암울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7,000여 세인πά 7,700여 세인 5,000여 세인 7,700여 세인